이... 그런 거 발랴? 물론 Spaß님이 찍어줘요. 어디를? 아, 나 쟤 가기 싫어! 저 생각할까요? 아, 발려를 갈 거예요? 하하하 아, 안했어요. 아, 아까 계속 갔어요. 저분은 아주 그냥... 한 번 가시죠 한 번 찍으러 가시죠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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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기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찍기만 하시라니까 맞는 게 아니라 찍기만 하시라니까 아 그럼 몇 명 더 가요 몇 명 더 가 꼴랑 두 명 가면서 자 저기 이진택 대표님 빨리 와요 빨리